포항스틸러스 35번 안녕하세요. 포항스틸러스 35번 신인 선수 박재우입니다. 포지션은 오른쪽 수비수입니다. 저 징크스라기보다는 시합전에 일단 잠을 좀 잘 자야 돼요. 그냥 게임 뛰기 전까지는 먹으면 일단 자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거의 가리지 않고 먹는데 싫어하는 음식은 좀 느끼한 것? 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느끼한 건 좀 싫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골 넣으면 뒤에 등번호 가리키거나 항상 그랬었는데 여기 프로와서는 이제 좀 마크에다가 키스하고 싶어요. 그런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어요. 저요? 별명이 좀... 말하기야 좀 그런데 좀 미친 개? 왜요? 네? 모르겠어요. 그냥 후배들이 게임 끝나고 형은 진짜 미친 개 같다고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올해 꼭 스티드라드에서 좀 데뷔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아직 신인이어서 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빨리 보완할 점도 최대한 보완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꼭 데뷔하고 싶어요. 포항스틸러스 파이팅! 포항스틸러스 파이팅! 포항스틸러스 파이팅! 포항스틸러스 파이팅!